음악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프라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원주로 갑니다 원주 시티 호텔 3층 세미나 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게 되면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제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 다들 오셔서 재밌게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은 여전히 2480포인트 위쪽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세상으로는 일단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약간의 파동이 한번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쓰리 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려면 이제 단기간의 고점이죠 이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20포인트를 조금 강하게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이번 주 중에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은 딱히 악재나 호재는 없습니다 뭐 딱히 악재라고 할 만한 내용들도 없고 호재라고 할 만한 내용들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거 하나만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딱히 밀릴만한 이유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속도도 지금 완벽하게 거의 줄어들었다라고 봐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온라인 강연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금리 인하 지금 하는 것이 마냥 호재인가? 라고 하면 저는 호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제는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영시키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그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반영을 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윗자리에서 올라와서 유지가 되는 상승세가 얼마나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최소 한 3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조금 안 되게 한 5, 6개월, 6개월, 7개월 이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장에 맞춰서 우리는 순환매 테마 돈은 어차피 돌고 돌기 때문에 순환매 테마를 이용해서 내 계좌를 정리시키거나 현금을 만드는 것에 주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KBG부터 해서 지금 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이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순환매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그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가 아니죠 나노브릭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예전부터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긴 한데요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수익이 나는 기업이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는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약간의 영업이익을 올렸죠 지금 여기 보시면 1억 정도 찍혀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 그 이후에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도 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렇게 묻지마 급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묻지마 급등의 끝은 묻지마 급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걸 추경 매수하면서 따라 붙는 매매는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묻지마 급등은 뉴스가 없다면 2,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가 있다면 3,000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올라올 만한 뉴스는 딱히 없어 보인다 굳이 뉴스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에 자체적으로 호재를 만들어가지고 급등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상황의 종목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서 이용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또 급등이 나와 있는데 이건 상장 이후로 쭉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메리트는 좀 분명히 있는 기업이지만 단순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력이 좀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요 신규 상장주는 어쨌든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어쨌든 비싸게 상장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달려들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히 따라 붙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단타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따라 붙거나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따라 붙지는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라이코음입니다 라이코음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위쪽으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사실상 급등락을 반복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라이코음이 지금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 하면요 사실상 뉴스 테슬라 파트너로서 글로벌 라이다 기업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 수주를 했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한가를 갖다라고 하는데 딱히 이게 매력적인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5G 관련주로만 엮여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신규로 이렇게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스펙 합병 상장 이후에 약간 시세를 내는 그런 형태로만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상한가로 한 4,500원대 한번 이렇게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크게 더 가거나 한다고 해서 뭐 따라 붙거나 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따라 붙을 만한 테마라고 할 만한 것은 자율주행 테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테마들이 지금은 설렁설렁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KBG인데요 KBG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죠 2차전지 소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테마들이 지금 에코프로가 조금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얘가 완벽하게 이 저점을 55만원대를 무너뜨리면서 내려가지 않으면 2차전지 테마는 계속해서 저렇게 조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고가 놀이 중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고가 놀이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싸게 샀던 사람들이 아주 완벽하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고가에서 움직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든 매매를 안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팔아내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 시장은 아직까지 잡주투성이고 다행스럽다라고 할 만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다행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 테마들이 전부 다 푹 빠졌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테마들이 쭉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 테마가 죽으면 아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구나 라고 보고 2차전지 관련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2차전지 관련주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차전지 다음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테마 이런 쪽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여전히 일단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겠지만 이 상승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고 그 점을 확실하게 깨우친 상태에서 이 시장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